온 가족 모두 함께 오래간만에 노래방 가면 좋은데 그러질 못하니까. 그래서 준비한 집에서 즐거운 추석을 보낼 수 있는 흥나는 선물. K사의 가정용 노래방 중입니다. 좋아하시겠다. 진짜 상상도 못했다, 이게 나올지는. 마이크 정도일 줄 알았는데 대단하네. 거기다가 요즘 우리나라에 트로트 열풍이 들면서 남녀노소 불문하고 트로트 3배경에 빠져들고 있잖아요. 이 반죽이 선물로 추석날 온 가족이 함께 트로트 부른다면 얼마나 신나겠어요. 특긋난다, 진짜. 이날은 난 팝이야 이러면 안 돼요. 그냥 꺾어줘야 되는 거죠. 제가 픽한 이 노래 반죽이는요. 가로 세로 9.4cm, 높이 15.4cm에 아담한 사이즈와 420g의 가벼운 무게로 어느 곳에나 어울리는 제품입니다. 너무 귀엽다. 전원을 켜고 반죽이와 TV를 연결한 후에 상단의 온오프를 누르면 끝. 어머. 노래 플레이는 기기와 함께 포함된 리모컨을 이용하시면 되는데요. 크기만 작아졌을 뿐이고요. 노래방에 있는 리모컨이랑 똑같은 기능으로 최신곡, 애창곡, 장르별 노래 검색은 물론 음정과 템포 조절, 간주 점프와 에코, 반주 조절까지 다 됩니다. 다 됩니다. 이거는 선물하면 그 사람만 좋은 게 아니라 온 가족이 다 같이 즐길 수 있는 선물일 것 같아서 너무 좋을 것 같은데. 혹시 이게 가정용이라고 해서 걱정이 되는 게 노래 개수가 좀 적거나 반주 기능만 되거나 그런 거 아닐까요? 아유, 그러면 흥이 제대로 나겠어요. 제가 픽한 K사의 반주기는요. 노래방과 동일한 4만 6천여 곡과 약 450편의 영상을 제공하고요. 별도로 정기 구매를 하면 매일 새로운 신곡이 자동 업데이트돼서 다운로드가 가능하기 때문에 내가 부를 노래는 없지 않을까 하는 걱정은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이 반주기는 노래방에서 부르는 것보다 더 좋은 점이 있습니다. 악보 기능, 노래 교실 기능까지 있어서. 노래 교실? 노래 교실? 어머니들 너무 좋아하시겠죠? 어머, 진짜? 만능 흥템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강아지입니다. 본인 손부